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 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옆에 가입 버튼 있습니다 가입 버튼도 눌러주시면 또 색소폰 학교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 응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시절 인연이라는 연주곡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집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시면 되고 이 악보에는 비브라토, 밴딩, 드랍, 칼톤, 꾸미문, 애드립, 전주, 오브리가토, 간주, 밴딩, 애드립까지 다 악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악보집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이 악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악보를 펼쳐 놓으시고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서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시절 인연 먼저 전주부터 하겠습니다 샵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밴딩입니다 아우 하고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레 를 잡고 애초에 처음부터 레 라는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도샵이라는 소리를 내려고 하셔야 돼요 아우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드라핏입니다 토 하고 불렀다가 음을 확 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질 주시는 비브라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해주시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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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여덟 박자 쉬쉬고 여기 S 하고 이렇게 점점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사람이 할 때 앞에 파샵입니다 파샵 앞금이 오면 텅갱을 투 쳐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 도시 할 때는 시 잡고 사이드 키 가운데 거 시 도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브라토 시 레 샵 미 레 샵 어떻게 누르냐면 레 잡고 요거 도 위에 키 레 샵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금이 오면 빵 쳐 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5호 감 그 다음에 5호 감 라 시라 라 시라 라 시라 솔 라 시 하고 드랍 해 줘야 돼요 솔 솔 시 시 도시 라 시 시 도시 할 때 시 하고 시 도시 이거 할 때 그 시 도시의 첫 음에다가 텅갱을 꼭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날 그 다음에 좋았던 날 미 파 미 레 미 여기 비브라토에 표시 안 돼 있어도 두 박자 이상 되는 음들은 다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미 미 파 미 레 미 시 시 를 레 미 파 미 레 솔 밴딩 솔 파 솔 파 미 레 미 레 미 레 시 시 드랍 해 주셔야 돼요 럼 할 때 라 시라 하면서 칼 톤을 줘야 돼요 럼 라 시라 하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엑스 돼 있어요 동그라미 하고 엑스가 돼 있는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갑니다 그 다음에 가 는 인연 할 때 라 시라 솔 라 시 시 시 시 시 라 솔 미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지라 이 시 시 라 자꼬 요 아래꺼 라 샷 시 시 시 시 시 도 시 시 가운델 꺼예요 라고 antibiotics 시 라시라 합때 라시라하고 경우 상대방 BCE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해요 이렇게 연습이 많이 해주셔야 해요 미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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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솔미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씨도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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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간제 애드립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애드립 36, 37, 38, 39까지 간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아까 첫 번째 페이지 S 하고 이렇게 점점 돼 있는 달새미 휴시로 가요 사람이 떠나간다고 쭉 간 다음에 바람처럼 물 쳐 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봐 돼 있어요 여기서 껑충 넘어가서 그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럼 라시라 똑같이 이 모양으로 껑충 넘어오셔야 돼요 넘어왔다 치고 럼 라시라 둘 셋 라시라 솔라 시시 시 시 시 라 솔 미 솔라 라 라 미, 파, 시, 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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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하고 드랍해줘야 돼요. 미, 시, 도, 시, 라, 미, 시, 도, 시, 라. 라, 시 하고 조그맣게 시 플랫이 돼 있어요. 이때는 거기 음에는 텅깅을 하지 않고 똑같이 라샵을 눌러주시는데 라, 시 하고 시 플랫은 라샵이에요. 요거 라 잡고 요거 사이드 키를 눌러주고 근데 이때는 여긴 텅깅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해주시면 돼요. 시, 라, 샵, 라, 시, 라, 샵, 라, 솔. 새로운. 미, 시, 라, 시라. 미, 시, 라, 시라. 아우, 시, 하고 드랍해주고 올라, 솔, 솔, 라, 솔. 그 다음에 솔,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셋, 넷,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넷, 원, 투,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셋, 넷. 파, 솔. 파, 샵에다가 텅깅으로 주셔야 돼요. 띠이. 시, 레. 레, 샵, 미. 아까 레샵 보라고 했어요. 레 자꾸 여기가 누르는거. 레, 샵, 미. mi, mi, soul, mi.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절 2년이라는 연주곡은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이 노래 포함해서 20곡의 노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악보집에는 밴딩, 수컵, 드럭, 비브라토, 전주 애드립, 간주 애드립, 엔딩 애드립, 칼통까지 다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대로만 불면 멋지게 연주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강의뿐만이 아니라 모범 연주도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들어보고 강의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악보집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보고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또 여유가 되신 분들은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